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면가왕 목소리를 찾아라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 가수가 누군지를 맞춰주세요 1번 산소리 2번 강소리 3번 샛소리 이 가수가 먼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요 원래 하이디가 불렀던 노래였죠 지니 이건 뭐 그냥 눈을 번쩍 쓸 수밖에 없어 은수지니 제 노래예요 지니 박수로 청해드렸죠 와우 지니 진이 지니 진이 너 없는 동안에 난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고 지니 너 없지니 넌 모를 거야 너 외엔 다른 사람 없다는 거 한 번만 더 읽기 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해줘 너 나의 전부야 그 너의 오해야 날 믿어주길 바래 이 시간이 가리 가리 지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어서 돌아와 주 나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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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기 전에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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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사진 속에 행복해 보이는 우리가 잊고 지니 함께한 날보다 이별이 더 중요하지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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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 여 House 아리 보자마 아리 화들 Elvis kaik 밤이면 나의 창에 불이 꺼지지 너의 침실로 날 만나러 와줘 이젠 더 이상 막 서로 위로는 없어 천금 느낌처럼 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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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었어 돌아와 전 나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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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기 전에 I wanna be a mister I wanna be a mister I wanna be a mystery Yeah Wow 와우 자 직접 인사를 나눠봐야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 얘기해도 돼요 이제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한 소리 강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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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소리 이쁜 소리 강 소리입니다 강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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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소리 이쁜 소리 할 때 요즘 많이들 웃으세요 자꾸 왜 이쁜데요 현장에서 몰라 왜 자꾸 웃으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아니 그냥 좋아서 그러겠죠 뭐 그렇죠 너무 크게들 웃으시더라고 너무 크게 웃으면 좀 왠지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강 소리 씨는 원래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강 소리 씨 어서오세요 잘 지내셨죠? 네네 전 잘 지냈죠 보기 듣고 제가 아까 3번은 새소리가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3번은 새소리더라고요 너무 뻔했나요? 3번 새소리인가 새소리 보기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강 소리 중 소리 약 소리 이거 어때요? 그것도 괜찮네요 강 소리 중 소리 약 소리 그 소리 가지고 놀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말장난 칠 때 방구 소리 기억나는 게 없는데 하여튼 엄청 많았어요 자 이제 강 소리 씨 오셨으니까요 노래 한 곡을 들어야 될 텐데 자 미워도 사랑해 박수로 청해 듣죠 미워도 사랑해 미워도 사랑해 미워도 사랑해 미워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싫어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할래요 각기는 당신 미워도 이유 없이 미워도 돌아선면 보고 싶을 내겐 소중한 당신만을 사랑해 내겐 소중한 당신만을 사랑해 내가 당신 안아줄게요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미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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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할래요 가끔은 당신 미워도 이유 없이 미워도 돌아선면 보고 싶은 내겐 소중한 당신 당신만을 사랑해 내가 당신 안아줄게요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가끔은 당신 미워도 이유 없이 미워도 돌아선면 보고 싶은 내겐 소중한 당신 당신만을 사랑해 내가 당신 안아줄게요 미워도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강소린 강소린 미워도 사랑해 너무 쉽죠 예예 같이 이제 따라 물론 지금 강소린씨가 옆에서 부르니까 이제 따라 부르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배우면 금방 부를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소린 노래 자꾸 제가 이제 목소리 톤이 있으니까 맞아요 노래가 어렵진 않아요 제 노래가 사랑도 득도 그렇고 다 그냥 훅송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톤 색깔이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몇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거 어렵거든요 안아줄게요 강소린 이거 어렵거든 자기 보존하면 되는데 꼭 굳이 날 따라하려고 그랬잖아 내가 자꾸 안아줄게요 그렇게 어렵게 불러야 하네요 그럴 때 제가 그냥 안아줄게요 심심하지 심심하지 가수가 그러면 안 돼요 네 감정이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강소린씨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고 정말 꾀꼬리가 잘 어울려 정말 고맙습니다 듣기 좋다고 예전에 더 꾀꼬리 같았는데 더 꾀꼬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사랑 소득할 때 훨씬 더 꾀꼬리 같았잖아요 그때는 또 키도 굉장히 높게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고마타만 봅시다 고마타만 봅시다 네 또뚜가 또뚜가 내 몸빛 살간 도둑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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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그러니 그 노래 누가 부르겠냐고 이거 그냥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또뚜가 재미없잖아요 또뚜가 재미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죠 강소린씨처럼 불러줘야 그 맛이 있죠 진짜 자 그러면은 벌써 인사를 하는 시간인데 끝났어요? 예예예 항상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너무 짧아요 딱 가요 원래 즐거운 만남이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짧아서 더 이렇게 좋은 인상만 가지고 서로 좋은 느낌만 가지고 가나 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막 시계 막 계속 보거든 언제 끝나 뭐 이럴 텐데 제가 한 두 시간 주셔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수진씨 이제 휴가 갈 때 네네 맞아요 옆에 와서 같이 지내요 내가 가나 봐라 이 자리 지금 노리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수진씨가 안 가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절대 할 수 있을 때 버텨야죠 네 그럼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면서 노래 또 한 곡 더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제 이름이 강소리에요 강한소리 강소리 소리소리 강소리 이쁜소리 강소리 이쁜소리 강소리 이번에 신곡 미호도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미우나 싫으나 서로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강소리도 미워도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도희가 살아요